선물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가져가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선물입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선물이에요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너무 잘 어울려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친구들 선물이예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분한테 호흡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거 여자친구 알면 큰일 나는데. 여자친구?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혹시 뭐하시는 분인가 싶긴 했었는데. 뭐하시는 분인가요? 네. 아, 놀랐어요. 스페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꽃을 받을 때요? 좀 이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무서웠어요. 왜요? 갑자기 이걸 주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까. 약간 자신의 애군이나 나쁜 거를 이걸 저한테 주므로써 제가 가져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자가 말고 남자가 줬을 때 혹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그쪽 취향이신가? 그래도 받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기분 좋게 주셔서.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남자분이. 정말 본인의 이상형이. 이런 걸 만약에 줬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번호는 왜 안 주지? 아, 그것도 안 좋아요? 아, 번호는 왜 안 주시지? 아, 진짜? 그러니까 남자는 좋은데. 여자분이 주는 건 조금 약간. 약간 그렇다. 네. 와, 빨리. 감사합니다.